저 가운데에 좀 지나야 되나 어떻게요? 가르쳐주세요 어딘지 가르쳐주세요 도시도 있어요 고급차 불러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그만할게 너도 널 잘 물어 워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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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험팽되어 가방비방 누군가 지나가서 나타났습니다 저 가운데에 좀 지나게 쓰러지신 분이 있을거에요 10주년 연구소 보인다 여러분들 물구들 뭐 있어요? 가셨어요? 가르쳐주세요 어딘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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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업고 나오고 싶은데 어제 장학고 출둥이 시작 고소! 저녁으로 오셨으니까 저녁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물 좀 드시고 좀 공간을.. 아 여기도 있어요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하게 해 주셔요 구급장 불러주세요 그래서 사자 좀 사업하시구요 네 일단..지나갈 수 있게 길을 좀 터주실 수 있나요? 스태프분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도와주실 수 있고 길을 좀 만들어주세요 길을 기다리세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괜찮아요? 있어요? 여기도 있어요 이게 해결되어야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올림! drink water 아 나는 괜찮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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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personal 가로 가로 위험하면 손 들어서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괜찮나요? hated 진정해요 rica시할랑 중요해요 소리를 크게 대면 안 돼요 llevaроб Él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한번 더 함께 이제 그만 I can 그만 I can 이제 그만 자, 데려가셨나요? 네, 여친 그럼 마지막 곡 안녕하세요, 여기 롱쥬롱 저는 송롱 진隆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롱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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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최근 여러분이 사랑밖을 남아가를 못하는것 같아요 자세해 자세해 내가 사랑밖을 받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심각해야 고청한다는거에서 더 깜짝 놀러 더 깜짝 놀러 더 밖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도 более 즐겁게 목소리를 하는 모든 느낌이 다른 색의 실감 뛰어낙는大家好 촬영 콘텐츠 기회가 여러분이 좋아서 이제 대결하러서 동영상ule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영상ule힘을 환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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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전투자고 그리고 전투자고 그는 전투자고 그는 전투자고 이제 전투자고